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4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각 정당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각오를 다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박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남구 유엔평화공원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시민을 향해 큰절을 한 뒤 구호를 외칩니다. 안보무능, 경제판탄 못사야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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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유엔기념공원에 참배한 뒤 합동출정식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 엑스포 참패 등 이슈를 꺼내들며 부산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후보들은 중앙공원과 민주공원에서 함께 참배하며 출정식을 대신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각자 지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 북구갑 서병수 후보입니다. 연재구와 중영도구의 후보를 낸 진보당과 녹색정의당도 각 지역에서 출정 유세를 펼치며 총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오는 9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며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C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총선 출정식을 열고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부산은 부마항쟁을 일으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도시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부산시민들이 이 꼴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고 판단해 조국 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일대에서 아침 출근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국 혁신당은 대구와 대전, 서울로 이동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관변단체 간부에게 국민의힘 총선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고 직접 전화까지 연결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이갑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던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 사하갑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와 고향이 갔다며 잘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성권 후보에게 전화기를 넘겼고 이 후보는 직접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구청장은 또 전화를 걸어 지역 판세를 물어보고 이성권 후보를 잘 챙겨달라며 꼭 우리 편이 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후보와 직접 통화를 주선했고 이 후보는 당선되면 보답하겠다는 약속까지 내걸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당부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갑준 구청장은 선거와 관련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소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비판 성명을 내며 공세에 돌입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터진 논란에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운영난을 겪은 부산 지역 대학병원들이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원 환자 수는 오히려 늘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 의료사고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A대학병원은 경영난으로 인건비를 줄인다며 간호사 등 병원에 남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이른바 응급 오프와 무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응급 오프는 직원들의 연차가 소진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원치 않는 휴가 사용을 사실상 강요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A병원 관계자 B씨입니다. 부산의 한 다른 대학병원도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순번을 정해 무급 휴가를 가도록 하는 등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A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초기 병상 가동률을 절반까지 낮췄지만 최근 입원 환자 수를 늘려 지금은 평소의 70%까지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전공의 공백은 여전하고 휴가 공고에 따라 간호사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입원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자 과도한 업무에 대한 호소가 터져나옵니다. B씨입니다. 평소에 5명이던 인력을 3, 4명으로 줄이면서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더 바쁘게 힘들게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종사자와 환자들이 부담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년 전 전국 중견기업 대졸 초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으로 인한 불균형이 구인난을 악화하면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계속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지역 매출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제조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은 3,414만 원으로 2년 전 전국 중견기업 대졸 초임 3,664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비교 시점을 감안하면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임금 미스매치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셈입니다. 기업이 채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도 직모에 적합한 인재 부족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같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부산 상위 기업 동양센터 전종윤 과장입니다. 이런 임금 미스매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청년 인재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업들은 인력 수급이 가장 필요한 직무로 생산직을 59.1%로 꼽아 사무관리직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고졸 연봉과 전국 중견기업의 학력별 초임 연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 기업들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 등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부산 지역 주요 제조기업의 70%가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제조업 채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내수와 수출 부분이 함께 부진해 기업들도 새로운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하지 않으면 청년 유출과 구인난의 악순환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총기 부품을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등 군수물자 48만여 개를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리나라 대표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총기 도면과 정보 등을 빼돌렸고 이번 불법 거래로 약 1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4월 경기 전망 지수가 이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 33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는 80.8로 이달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2월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69.8%로 전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쇄신과 도약을 위한 집행위원장 모집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2인 부 집행위원장 체제를 운용기로 했습니다. 비프는 계약직 스텝으로 시작해 24년간 영화제 주요 요직을 거친 박도신 선임 프로그래머를 부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21mm입니다. 이번 비는 30에서 80mm의 강호량을 더 보인 뒤 밤늦게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2.4도, 습도는 95%입니다. 부산 CBS 전역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복지혈이었습니다. cbs 15분 centro계 신행하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강한 바람과 함께han을 파는 이 부분입니다.